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를 하나 열었습니다 뭐냐면 2024 우리 계정 한글 점자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항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또 퀴즈로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2024 계정 한글 점자 규정을 익히는 시간을 오늘부터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 100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글 점자 규정을 좀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테인데 첫번째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맞으면 5 틀리면 엑사시오 자 여러분 봅시다 1번 문제 자 보세요 자 이 4 5 6에 1 2 3 4 5 6 요걸 뭐라고 그러죠 저명표라고 그러죠 저명표에 1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자 저명표에 1점 찍혀져 있고 이거 으로 시작하는 글자에는 국가 심표 구름 심표 국수 등이 있다 자 요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점자로 표기된 이놈 자 요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답을 열어 주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기억으로 시작하는 글자에는 국가 구름 국수 등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기억으로 시작하는 글자 그럴 때는 기억할 때는 이렇게 저명표가 아니라 온표의 1점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예 저명표가 아니라 온표 자 여러분 저명표랑 온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온표는 언제 쓰느냐 자음 또는 모음을 단독으로 쓸 때 이처럼 뭐 기억은 뭐 아님 모음 안은 또 니은은 뭐 디귿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자음이나 모음을 단독으로 쓸 때 온표를 씁니다 그러면 저명표 자 앞에 4,5,6이 붙는 저명표는 언제 쓰느냐 요거는 자 어 점이 몇 점이다 할 때 우리 자 기억은 몇 점이죠 1점이죠 자 기억은 1점이다 할 때 저명표의 1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글자는 뭐 국가 구름 국수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예 기억은 그러면 온표의 기억을 해줘야 되죠 예 저명표의 1점은요 뭐 저명표의 1점으로 쓰는 거 뭐가 있죠 뭐 기억도 일 수도 있고 숫자 1도 될 수도 있고 뭐 뭐 a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에요 예 그렇죠 여기는 자 온표의 기억을 해야지 예 정확한 표현이 된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자 이번에는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소리 자음 자 첫소리 자음 해놓고서 온표에 예 온표에 1,2점 돼 있죠 예 그 다음 은 자 요걸 어떻게 읽으실 거죠 온표에 1,2점 1,2점 요거는 쌍비읍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쌍비읍 자 쌍비읍은 자 그 다음에 자 4,5,6의 온표 즉 저명표가 있죠 저명표에 6.45점이라고 돼 있죠 예 요거는 이제 6.45점으로 표기한다 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소리 자음 쌍비읍은 예 첫소리 자음 쌍비읍은 6.45점으로 표기한다 요렇게 표기하는 게 맞나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요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쌍비읍은 자 요거는 자음이잖아요 자음을 단독으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표에 1,2점 1,2점 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 문제도 그렇고 이번 문제도 그렇고 자 이번 2024 개정에서는요 자음을 단독으로 쓰일 때는 항상 받침 글자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기억은 할 때 1점을 찍었었죠 여기서 쌍비읍은 할 때도 1,2점 1,2점 받침으로 쓰이는 끝소리 글자 자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4 개정에서는 자음을 단독으로 쓰일 때는 무조건 받침 글자로 써줘야 된다 그렇게 써줘야 되고 온표는 자음이나 모음 단독일 때 써주고 그 다음에 점용표는 아 요것이 몇 점 몇 점이다라는 걸 표기할 때 알려줄 때 그래서 여기서 쌍비읍은 할 때는 온표 썼죠 그 다음에 6.45점으로 적는다 이때는 온표가 아니라 저명표로 써준다라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요 문제를 통해서 온표는 언제 쓰는 것이고 저명표는 언제 쓰는 것이다 요거를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익히고 또 앞으로도 요란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풀어 볼 테니까 저명표와 온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이번 문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만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Втор шее 아 hasta hop hop